그럼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과거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JDC 측에서 다른 안을 들고 왔다든가.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부대 조건을 일부 달면서 통과를 그냥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대 조건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부대 조건 안 지켜도 별 제재 수단이 없지 않나요? 제가 경험한 부대 조건 100개가 있었는데 모든 사안에서 단 한 번도 이행이 안 된다고 책임자가 처벌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의원들이 안건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변명꼴이 바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JDC 열심히 로비하셔서 이번 건 통과된 겁니다.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면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이걸 제주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산업을 키울 것이냐.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민간사업자하고 거의 비슷한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할 거고 윤석열 정부의 제주 공약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산업 관련된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하게 이 시국에 이 첨단 관련된 사업들을 동의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요.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원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 지금 일단 보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얘기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건 6월에 다룬다고 하니까 다시 그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심사였던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거 둘 다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상과는 다 둘 다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센터장님 예상과 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다 안 될 거라고 보신 겁니까? 왜냐하면 첨단 거기도 거의 3번 이상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의회가 JDC 편을 들어줄 류는 없었는데 불구하고 통과시킨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같습니다. 자연체험파크 사업은요? 그 부분은 원래 서른 릴리 마을회가 반대해 오셨기 때문에 이분도 쉽게는 통과 안 될 걸로 봤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또 말 이장님께서 업체 측에서 10억 지원서를 나오면서 조금 정세가 바뀐 부분이 있지만 신중을 가지 않게는 했었는데도 그냥 가버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둘 다 안 될 거라고 예상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는 된다 안 된다의 예상은 좀 하기 어려웠었고요.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관련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제주자연체험파크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그 내용 어떤 어떤 부분들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환경영향평가한 자체가 해도 사업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미 판단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반대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둘 다 통과된 것 중에 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통과는 약간 좀 의외였어요. 의외였다. 그 얘기부터 해보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세 번이나 보류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과거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JDC 측에서 다른 안을 들고 왔다든가 보완을 좀 했다든가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부대 조건을 일부 달면서 통과를 그냥 시킨 것 같은데 부대 조건 항상 통과시킬 때 변명용으로 의원들께서 달아 놓으시는 조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농어촌 기금 조성 50억 원을 출연하기로 전에 그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좀 얘기해 나왔던 것 같고 이거는 이 건과 별건으로 대지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JDC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는 거고 마치 생생내듯이 50억 줄게 이거 내가 보기엔 JDC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의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거의 조산무사예요. 그래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미 그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좀 의외인데요. 어쨌든 JDC가 열심히 로비하셔서 이번 동안에 통과된 걸로.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한 것이 홍수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첨단과기단지 2단위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란거리인 거고 사실상 그냥 첨단 전략산업 관련해서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JDC 입장에서는 땅을 사서 계획단지를 구성해서 기업체도 분양하지만 또 주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의외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목은 좋지만 JDC의 사업에 면제부를 줘버린 꼴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도 택지 개발에서 아파트나 택지로 분양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에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JDC 측에서 줄이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이번 도구의회에서 나온 걸 보면 얘기는 얼마까지 줄이겠다? 이건 정확하게 또 안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제 JDC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비판을 해왔지만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JDC는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면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이걸 제주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산업을 키울 것이냐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민간 사업자하고 거의 비슷한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JDC가 땅 장사한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원래 JDC 자체가 그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야 될 것은 사실은 아니고 비난받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땅 장사에서 번 돈으로 뭘 하느냐 여기서 저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번 JDC가 2단지 특구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명백하지가 않아요. JDC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2단지 사업 관련해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도의의 심의자료로 다 올라가 있긴 합니다. JDC 홈페이지에도 이 사업이 제주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왜 하는지 이런 것이 아예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JDC 통과된 것만 올리시겠죠. 유리한 것만요? 공기업이니까 통과된 것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일반 도민들도 알 수 있게 제대로 공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JDC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얘기를 더 이상 JDC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얘기가 먼저 땅 얘기부터 좀 나와서 도의회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됐던 내용 중에 근본적인 문제더라고요. 과연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니 1단지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안 됐고 다른 사업들도 벌려만 놓고 지금 마무리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2단지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어서 그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든 연속성을 갖게 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이 마무리되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아까 말씀드린 현금의 흐름들 그런 부분에서 당장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떤 전략적인 제주도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는지가 숨이 상관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것이 툭 튀어나오듯이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 것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1단지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2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것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선순위로 진행되고 후순위로 진행되는 시간의 간극의 차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겹치는 부분. 그리고 겹치는 부분 때문에 아직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를 왜 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할 거고 윤석열 정부의 제주 공약도 있습니다. 그중에 미래산업 관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하게 이 시국에 굳이 이 첨단 관련된 사업들을 저는 동의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요. 지방선거부에 충분히 논의해서 새로운 정부의 제주 전략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방안이었을 텐데 아마 아까 말씀대로 JNC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또 새로운 인사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열심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를 로비하고 부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라고도 그 배경을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면세장 수익금 그 부분은 이거 별건이었는데 아마 의원들이 잘 모르셔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라. 그거는 이미 다른 사안인데 거기다 끼어놨으면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삼모산데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센터장님께서는 이 시점에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근본적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지금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그래야 오히려 시점에 낼 수 있는 건데 지금 갖고 온 계획은 그냥 기존의 버전인 거거든요. 일부 숙박 좀 줄이고 한 것밖에 없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전기자동차 특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조성 내용을 보면서 아 그래 이건 진짜 전기자동차 특구 때문에 한 거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안 받거든요. 그래요? 센터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JDC 가는 사람들이 아까 변호사님이 계셨나요? JDC 가는 사업들이 과연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 건가에 대한 의문 문제 제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랄까요? 사업의 방향성 같은 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명확하게 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JDC 홈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도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홍보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잖아요. 거기에도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JDC가 진짜 제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JDC 입장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자신들의 처지와 조건은 저주특별법에 걸려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JDC의 위상과 역할을 바꿔놓지 않으면 JDC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해진 법규에 따라 사시는 일이라서 그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이번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도 JDC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마 정책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국민의힘의 예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JDC를 도로이권하자라는 공약까지 내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나오실 한 분께서는 아마 그 얘기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러시겠죠.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JDC의 제주도 2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 왜냐하면 원희룡 전 지사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하시다가 말하셨죠. 그러면 정부가 이건 번외인데 정부가 바뀌었는데 JDC의 위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바뀌게 되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JDC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소속이긴 한데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아니 뭐 중앙정부 국토부 일개 과에서 통제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법을 바꿔서 JDC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고 다행히 그 시작이 민주당 버전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논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지금 세 번, 네 번째 만에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원평가 동의안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순조롭게 아마 진행이 되겠죠? JDC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거 안 될까요?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정권교체가 이제 5월 10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아 그럼 사업 재범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국토부가 JDC가 이 돈을 쓰며 있어서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정사업은 통과된 거니까 진도 나가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컨셉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 조정 가능하다. 그 속에서 이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당선이 또 공약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미래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더 반영이 되면 제대로운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당장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산업단지의 일부 국가행정기관 지금 이제 도남매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청약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약간 변론인데 3월 25일 날 제가 또 인수위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인수위에서 영향을 받은 학술업체의 윤석열 정부 세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니까 아쉽게도 관광청이 없더라고요. 문광고 산하에 밑으로 해가지고 관광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서 힘을 좀 저한테도 보여주셨는데 그게 진짜 인수위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수위 공식 버전은 아닌데 그런 논의가 되다 보니까 공식 버전이 아니어서 그 부분하고는 좀 달리 이번에 각 분과에서 또 이제 정식으로 당선인에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한 내용의 그 보고 내용에 관광청과 관련된 부분이 한 줄이라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3월 3일 날 또 오시면 또 잘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혹시 대면하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정돼 있어가지고 다만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을 두 분께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약은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 같으니까 그래도 제1번 공약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청 제주도의 제1공약 그렇죠. 거의 1번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9번, 8번, 7번 공약이 아니야 1, 2번 공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부 출범하면 바로 알게 되겠네요. 네.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시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주 자연체험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시라도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그 선을 1위에 있었던 동물태험파크 사업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다른 사업인데 그런데 전개 과정이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위치도 바로 옆동네고 그리고 이제 선을 1위에서는 저희가 마을 2장과 두 번이나 반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2장의 반대 입장을 갖다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 2장께서 찬성적으로 바뀌신가 보이죠. 어쨌든 협약서에 사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장 찬성의 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혹시나 좀 나중에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것이 마을총회가 소집은 됐는데 결정을 못하고 2장 직권으로 협의서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 부분입니까? 법적인 표현을 제가 하자면 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대표자가 대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법률적인 행위를 하면 그거는 유효합니다. 대표자가? 네, 그렇죠. 다만 그게 내부 총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사안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의 향약 규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규약이 없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효력을 발생하죠. 일단은 이건 마을 이장님 의사와 상관없이 두 의회를 통과한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 선을 1위와 관련돼서 참 이야기를 많이 방송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되냐 안 되냐 보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 마을 안에서의 갈등 문제였잖아요. 지금 마을이 그냥 절반으로 딱 갈라져서 지금 서로 간에 소송을 갖다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선을 1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도의회가 부대 조건으로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이행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는 도의회가 그냥 사업자나 마을에 떠넘길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정련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을 1위인 경우에는 선을 1위보다 훨씬 주민 수가 더 많기도 하고요. 또 선을 1위에 비해서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는 주민들도 꽤 많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거기가 원래 봄뿔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장의 최종 결정이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선을 1위 주민들이 선을 1위에서 벌어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항상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돈 얘기가 나와요. 마을지원금과 관련된 얘기. 마을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그 돈을 제공. 지금 10억 원 얘기 나오던데요? 옛날에도 제가 기자할 때 보면 고프장 지으려면 한 20년 전에도 한 5억 원 줘야 되겠고요. 마을발전기금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차라리 개발할 거면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동의해버리고 깔끔하게 반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꾸 돈이 엮이니까 동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신 거죠. 도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께서 그쪽 주민들을 설득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도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으니 신리를 찾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이. 그런데 이제 아까 돈 문제와 관련된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또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슬기롭게 선을 잃리 주민분들이 잘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공통된 의견은 선을 1위와는 그래도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절차상으로는 이제는 문제는 없죠. 알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마을에서 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을 슬기롭게 처리를 해달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도의회가 본인들이 부대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데 그 부대 조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부대 조건 안 지켜도 별 제재 수단이 없지 않나요? 제가 경험한 부대 조건 100개가 있었는데 모든 사안에서 단 한 번도 이행이 안 된다고 책임자가 처벌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대 조건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불신하는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안건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반면 꼴이 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아마 다음 임시회, 다음에는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은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네, 그럴 것 같아요.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전망대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도 구상일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강호진 센터장, 구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